사랑제일교회 경찰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안에 있네요 얘들 신났어요 지금 구속된 이성이 전세했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투어 안간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직무대행해서 거기 이제 이용한 목사가 직무대행 됐잖아요 나는 뭐예요 시아파 믿음파 교회가 둘로 나누었어요 순지파와 시아파 거기에 와보세요 짐단 목사 좁고 있어 볼 체험하지 말아라